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일인 9일부터 2박 3일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올해 90세로 북한 헌법상 국가원수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다음에 호명되는 당 서열 2위로 북한 외교의 산 증인으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남 상임위원장과의 만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슈퍼그레이드! 평창올림픽! 그 평화로 가는 길에 꽃길만 펼쳐지길 바라봅니다. 국회법사위원장이죠.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현직 검사가 권성동 의원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수사했던 안지현 검사는 최종원 당시 춘천지검장에게 갑자기 수사를 조기 종결하라는 부당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권성동 의원과 모 전직 고검장,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 측근 사이에 여러 번 전화 통화가 오갔다. 심지어 수사 대상인 권성동 의원과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또 현직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 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상관의 압력도 여러 차례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권성동 의원은 법적 대응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면서 수사 외압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당시 고검장과 김수남 담밍시 검찰총장, 최종원 현 서울남부지검장도 외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허허, 참네. 법을 이리도 우습게 하는 분이 법사위원장이라니. 우리나라 법사위원장의 클라스가 이렇습니다. 네네, 심각하게 고려만 하지 말고 제발 법적 대응해서 확실하게, 확실하게 시시비비를 밝혀보시죠. 다음 소식입니다. 은행권의 특혜 채용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37명에게 채용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에 이어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도 청탁받은 지원자 75명을 VIP명단에 담아서 특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VIP명단에 있는 지원자들은 서류 전용을 전원 통과했고 최종 면제 배우면 100%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특히 윤종규, KB금융주지 회장 누나의 선녀는 서류 전용에서 813등을 했지만 4등으로 국민은행에 최종 합격했다는군요. 하지만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채용 청탁이나 특혜 채용은 없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KB금융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한 채용 비리 수사를 척수했습니다. 하이구야, 이런 채용 비리들 때문에 결국 내 자식들이 핏눈물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에 들러리 선 흙수저들. 아가들아, 부모들이 미안하데이. 신임 서울중앙지범장으로 임명된 민중기 서울거법 부장판사가 과거 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음단패설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가운데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2014년, 20여 명의 남녀 기자와 저녁 식사를 한 자리에서 민부장판사, 남자가 여자를 만족시키는데 뭐가 필요한지 아느냐? 카드 정도면 여자를 만족시키는데 문제가 없다. 카드 크기가 딱 그렇다. 이러면서 신용카드의 특정 부위를 빗대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며칠 뒤 법원 내부에서 비판 의견이 나오자 민부장판사는 식사를 함께한 여기자들에게 사과를 했는데요. 하지만 음단패설로 무리를 빚은 판사가 주요 고위직을 맡아도 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나 좀 봐요. 우리나라에서 성희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판사, 검사를 찾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던데요. 공직자 여러분, 물고기는 항상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이런 탈무두면 이제라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승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연구학교의 초빈교사로 가려고 선생님들이 교장한테 자신의 한 달치 월급을 뒷돈어주는 일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배경에는 교장 승진 제도가 있었는데요. 교사들은 교장, 교감이 되기까지 경력과 근무 성적, 연수 성적, 각종 가산점 등 총 4가지 승진 지표를 관리해야 하는데 여기서 관건은 가산점. 이 가산점을 잘 받으려고 많은 교사들이 본업은 뒷존이어 승진 점수 관리에 혈안이 돼 있다고 하는군요. 또 교장 눈치 보느라 엉뚱한 곳에 예산을 쓰거나 부당한 지시를 해도 다른 의견을 내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결국 애들 잘 가르치고 애들에게 시간을 쏟는 선생님들은 승진 점수 관리 못해서 승진은 못한다는 겁니까? 교육에는 관심 없고 점수만 따면 교장이 되는 승진제도 저만 이상한 겁니까?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 이제는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